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샌데고 프렐러 단장이 입장을 바꿔 김하성을 트레이드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샌데고가 노렸던 투수는 마이애미 파블로 로페스였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는 로페스를 미네소타로 보냈습니다. 공격 강화가 최우선이었던 마이애미는 미네소타의 로페스와 유망주 2명을 주고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타격왕 루이스 아라에스를 받아왔습니다. 마이애미는 올스타 1호수인 재즈 치즘 주니어를 중견수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세구라와 아라에스가 가세한 마이애미 타선은 1번 아라에스, 2번 세구라, 3번 치즘, 4번 쿠퍼, 5번 가르시아, 6번 솔레어, 7번 웬들, 8번 데라크루스, 9번 스타일링스로 조종 OPS 130인 아라에스의 압류는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마이애미는 조종 OPS 139를 기록한 치즘을 제외하면 조종 OPS 120 이상 선수가 1명도 없었습니다. 아라에스는 통산 389경기에서 홈런이 14개에 불과할 정도로 장타력은 떨어지지만 4년 동안 가장 낮았던 타율이 2할 9푼 살이일 정도로 정확성이 뛰어나며 삼진을 가장 당하지 않는 타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FA까지 3년이 남아있습니다. 미겔 로아스를 다저스로 보낸 마이애미가 새로운 유격수를 영입하지 않았다는 건 조이 웬들에게 유격수를 맡긴다는 뜻으로 웬들은 보스턴의 영입 대상이었습니다. FA까지 2년이 남은 파블로 로페스는 지난해 180인닝 10승 10회 3.75를 기록한 팀의 2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는 타자보다 투수를 길러내는 데 자신 있는 팀이며 해수스 루사르도와 에드워드 카브레라의 2선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절에 방황을 접고 지난해 18경기 4승 7패 3.31을 기록한 루사르도는 평균 구속 96.0마일이 좌한선발 중에서는 96.7마일인 쉐인 맥클라나한 다음으로 빠르며 1998년생인 카브레라도 14경기 6승 4패 3.01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알칸타라가 98.0마일 루사르도가 96.3마일 에드워드가 96.0마일로 강속구 트리오를 보유한 마이애미는 2020년 98.0마일을 던지며 돌풍을 일으켰던 식스토 산체스까지 어깨 수술해서 건강하게 돌아오면 서비스 타임 6년이 남은 산체스와 에드워드 4년이 남은 루사르도와 5년 5,600만 달러 초염가 계약 덕분에 5년을 더 쓸 수 있는 알칸타라까지 선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쿠에토와 1년 85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마이애미는 1선발 샌디 알칸타라 2선발 자니 쿠에토 3선발 헬수스 루사르도 4선발 에드워드 카브레라 5선발 트레버 로저스의 산체스의 스프링 캠프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 ERA 2.64를 기록하고 인디아에 이어 신인왕 2위를 했지만 지난해 4승 11패 5.74로 크게 부진했던 트레버 로저스까지 살아난다면 로페스의 공백은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선발이 필요한 미네소타와 타자가 필요한 마이애미가 서로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레아를 놓칠 것을 대비해 카일 파머를 신시네티에서 데려온 미네소타는 정말 극적으로 코레아를 잔류시키면서 내야의 교통정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RIS를 트레이드함으로써 호루에 폴랑코가 2루를 맞고 카일 파머가 벤치에서 시작하며 로이스 루이스의 복귀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 무릎수술을 한 루이스는 6월 말 또는 7월 초 복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네소타는 역시 내야 자원인 닉 고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선발이 부족했던 미네소타는 로페스를 손에 넣음으로써 1선발 소니그레이, 2선발 파블로 로페스, 3선발 조 라이언, 4선발 타일러 말리, 5선발 마이다 겐타로 선발진을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4월 4경기에서 3승 0.39를 기록하고 내셔널리그 4월에 투수가 됐던 로페스는 5월까지 1.83이었다가 6월 이후 4.69를 기록했지만 100인의 투수 유망주가 한 명도 없는 데다 그레이, 말리, 마에다가 올 시즌 후 FA가 되는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영입이었습니다. 로페스는 투수 구장에서 온다는 점이 불안하지만 전력이 강하지 않은 알중으로 왔다는 점에서 걱정이 줄어드는 면이 있습니다. 한편 미네소타가 받은 유망주 2명은 내야수 호세 살라스와 외야수 바이런 초리오로 살라스는 미네소타의 13위 유망주가 됐습니다. 마이애미가 조이 웬드를 지킴으로써 유격수 영입 후보가 한 명 더 사라진 보스턴은 유격수를 영입하지 않기로 하는 분위기입니다. 선발과 불펜이 모두 가능한 테너하우크를 트레이드 카드로 쓰기가 아까운 보스턴은 엘비스 안드루스를 영입하는 대신 외야수인 애덤 듀발과 1년 7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이에 보스턴 알렉스 코라 감독은 현 시점에서의 계획은 키케 에르난데스에게 유격수를 맡기고 이루에는 크리스찬 아로요를 기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키케가 내아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중견수를 맡아볼 수 있는 듀발을 영입했기 때문으로 그렇게 되면 보스턴 타선은 1번 요시다, 2번 키케, 3번 데버스, 4번 터너, 5번 버두고, 6번 두발, 7번 카사스, 8번 맥과이어, 9번 아로요로 좌우좌우좌우의 지그재그 타선이 됩니다. 저는 보스턴의 이러한 선택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갈팡질팡해 보이는 보스턴의 이번 겨울이 10년 전인 2012년 겨울과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당시 바비 발렌타인을 1년 만에 해임한 벤 쉐링턴은 대형 FA를 영입하는 대신 쉐인 빅토리노, 라이언 댐스터, 자니곰스, 스티븐 드류, 마이크 나폴리, 데이빈 로스, 우에아라 고지 7명의 FA를 영입하는데 1억 달러를 사용했고 이는 2013년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스턴은 이번에도 요시다에게 준 5년 9천만 달러를 포함해 터너, 젠슨, 마틴, 다저스 출신 3명과 코리 클로버, 애덤 듀발, 조엘리 로드리게스 7명을 영입하면서 1억 7천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호레아 알파로와 라이멜 타피아를 마이너 계약으로 추가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게인 2013이 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김하성의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온 후 가장 많이 거론된 팀은 보스턴이었기 때문에 보스턴이 유격수 영입을 포기한다는 건 김하성은 트레이드 없이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손맛을 느꼈지만 넘어가지 않은 공이 5개였다는 김하성은 특히 페코파크의 좌측 펜스 앞에서 잡힌 공이 여러 개였는데요. 보스턴 페너이파크는 비거리의 감소 효과가 샌데고 페코파크와 비슷하지만 김하성 입장에서는 변화고는 퍼올리고 빠른 공은 라이너로 치면서 그린몬스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스턴으로 가서 주전 유격수가 되기를 기대한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김하성으로부터 히어로즈 마지막 시즌 때 3루 출전이 오히려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지난해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가 되고도 1호에서 시작해야 하는 올해가 또 한 번 각성하는 시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 150경기를 출전한 김하성은 92kg으로 시작한 체중이 정규 시즌이 끝났을 때 82kg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86kg으로 시작해 시즌이 끝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훈련법을 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1년 500만 달러 계약으로 돌아온 앤드류 맥커친을 40인 로스터에 넣으면서 지난해 9월 웨이버 클레임으로 양키스에서 데려왔던 미겔 안두아를 DFA했습니다. 2018년 27홈런 92타점을 기록하고 5탄위에 이어 신인왕 2위를 했던 안두아는 결국은 성구안에 발목을 잡혔겠지만 2019년에 받은 어깨수술이 추락을 가속화한 느낌입니다. 한편 피츠버그는 브라이언 레이놀즈에 대해 후한 소토급 보상을 기대하고 있어 레이놀즈는 팔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켄자시티와 1년 375만 달러에 계약한 채프먼은 샌드에고로부터 더 좋은 제안을 받았지만 켄자시티를 선택했습니다. 마무리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켄자시티는 지난해 24세이브 2.18을 기록하며 마무리 역할을 잘해낸 스카파로를 트레이드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채프먼이 집에서 다닐 수 있었던 마이애미는 200만 달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쿠바는 이번 WBC에 요한 몽카다와 루이스 로버트, 요에니스 세스페데스, 요한 로페스 등 망명 선수들을 출전시키면서 채프먼과 라이셀 리글레시아스, 율리 구리엘과 아돌리스 가르시아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요. 이들은 국제대회 도중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아자 감독이 이끄는 이탈리아 팀은 전설의 일군에 접근하고 있는데요. 브랜든 리모가 출전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트레임 앤시니, 데이비 플래처, 맥스 스테시, 니키 로페스, 샘 해거티, 안드레 팔란테, 그리고 토론토 마무리 조던 로마노가 출전 의사를 밝힌 이탈리아는 A조의 다크호스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